안녕하세요. 전국의 방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. 저는 이 방의 큐레이터 전국입니다. 이 방은 제가 좋아하는 음악과 스피커로 꾸며진 공간입니다. 이 방에는 제 개인 취향을 모두 담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악과 스피커에 중점을 두고 꾸몄습니다.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으로 가득 채워져 저의 내면의 모습도 볼 수 있는 그런 방을 표현해보고 싶었습니다. 음악이란 것은 위로가 될 수도 있고 즐거움이 될 수도 있고 힘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았습니다. 여러분들도 스스로에게 힘과 위로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음악을 들으시면서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사실 이번 의상에 특별한 의미는 두지 않았어요. 근데 이 공간과 가장 잘 어울려서 전국의 방에 있는 전국을 가장 멋있게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. 여러분은 이 방에서 저를 가장 잘 표현한 물건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? 다들 이미 예상하셨을 수도 있지만 맞습니다. 스피커입니다. 스피커는 단순히 음악을 들려주는 게 아니라 그 음악이 주는 위로와 즐거움을 같이 전달해주는 것 같아서 저를 가장 잘 표현한 물건으로 꼽아 봤습니다.